이건 북만이만 볼 수 있는 강의야 아무도 알려주지 말고 아니 사실 좀 알려줘도 돼 아무튼 너만 봐 작년도 다단했지만 올해는 더 대단해 뭐가 대단하냐고? 장풍하면 CG CG하면 장풍 맛보기로 살짝만 보여줄게 아주 눈이 돌아가지 한 가지 더 지금 이 소리 동합과학 암기법이야 이런 암기법 듣다보면 동합과학 공부는 그냥 끝 북만이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와 다시 한번 말합니다 2022 통합과 너만 봐 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1학년 풍만이 여러분들 고1 첫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나는 공부할 거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다짐과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할 우리 풍만이들 하지만 고등과학이 중등과학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은 그냥 그런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우리 풍만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언제까지 두려워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걱정만 할 순 없잖아요 저 장풍이가 20년 경력의 과학 전문가로서 메가스터디 통합과학 전체 1위에 빛나는 통합과학 대통령으로서 우리 풍만이들을 지금부터 알차고 즐거운 통합과학의 세계를 초대하겠습니다 웰컴 투 장풍 월드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통합과학과 싸워서 이겨내려면 이 통합과학이 어떤 과목인지 자세히 알아봐야만 합니다 자 중학교 때는 우리가 각 단원별로 물화생지가 나누어져서 배웠지만 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통합과학 통합과학 이 과목의 이름에서도 느껴지겠지만 통합과학은 물화생지를 하나의 단원 안에서 연계되어 공부하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하나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과목이라는 거죠 자 통합과학은 크게 4개의 단원 1단원 물질과 규칙성 2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 그리고 3단원 변화와 다양성 4단원 환경과 에너지로 총 4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원명만 보면 물화생지를 어떻게 한꺼번에 배운다는 걸까? 라는 감이 잘 오진 않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2단원 우리가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대단원이 있습니다 이 2단원은요 3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지구 시스템 그리고 생명 시스템 이렇게 3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배우냐면 이 역학적 시스템에서는요 우리가 배웠던 중력이라던가 새롭게 나오는 운동량과 충격량 등에 대한 물리학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 지구 시스템에서는요 물과 탄소의 순환, 판구조론, 판의 경계 등등 지구과학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원 생명 시스템에서는 세포의 구조, 유전자와 단백질 굉장히 어려운 생명과학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2단원을 정리해보면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 그 중력에 의해서 지구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배우고 그 지구 시스템 안에서 생명체를 위한 최적 환경인 지구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리고 지구를 이루고 있는 생명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작동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물리학 같다, 화학 같다, 생명과학 같다, 지구과학 같다 이렇게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과목 그 과목이 바로 통합과학이라는 것 자, 그럼 통합과학이 어떤 과목인지는 알았고 그럼 또 다음에 드는 생각 맞춰볼까요? 이거 아주 근본적인 물음일 겁니다 장풍님, 통합과학 공부 그거 꼭 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통합과학 공부를 왜 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될 건데 우리가 공부할 통합과학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무선 얘기해 줄까요? 수능이 대학 입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사실 지금 막 고등학교 생활을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풍만이들에게는 굉장히 좀 무겁고 먼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늦은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알아두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장풍이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가장 가깝게는 내신 시험을 치르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이 내신 시험 성적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내신 점수로 대학을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는 그날부터 바로 도입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첫 학기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이것들이 모여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목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 우리 풍만이들 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풍만이가 있습니다 저는요 정시로 갈 건데요 이 정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수능으로 대학 간다는 말인데 봐봐 수능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선택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과학탐구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점점점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그럼 통학과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면서 물, 화, 생, 지 그 4개의 탐구 과목 중에 나에게 잘 맞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미리 미리 파악해 둔다면 내가 수능에서 볼 과목을 선택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통학과학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신 시험은 당연히 학교 선생님께서 문제를 직접 출제하시기 때문에 그 학교 수업 시간에 교육 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일지라도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설명했던 부분이라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내신을 준비할 때는 학교 수업 시간에 완전 집중해야 돼요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교과서에 위주해 나오는 그런 사진 자료 탐구 내용들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잘 아는 통학과학 전문가 장풍이가 통학과학 너만바 내신 준비를 위해서 통학과학 5종 교과서를 모두 다 분석했으며 교과서에 나오는 탐구 내용 뿐만 아니라 중요 자료 분석까지 모두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너만바 통학과학 너만바는 크게 개념 그리고 실력 다지기 중단원 필수 개념 체크 실력 굿 해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의 경우는 어떤 교재보다 정말 더 자세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 내용을 다 담았기 때문에 정말 총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지역적이거나 심화된 내용들까지도 모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너만바 교재 단 한 권으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끝낼 수 있도록 장풍이가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장풍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 혹은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간 부분들은 우리 풍만이들이 직접 필기를 해 봅시다 필기를 하면서 나만의 교재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이 교재에 우리 풍만이들의 개념을 쌓고 쌓아서 다른 책 이것저것 볼 필요 없이 그 너만바 하나로 교재를 단권화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내가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꼼꼼하게 적어갔다 그런 개념을 채워나간 개념서와 함께 1년 동안 통학과를 장풍이와 같이 공부해 낸다면 내신 그리고 수능의 기초도 잘 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공부를 이제 했다면 문제풀이 훈련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본격적인 풀이를 하기 전에 워밍업 자 바로 실력 다지기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실력 다지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대표 유형 문제들을 장풍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배운 내용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며 여기 있는 자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내가 공부한 내용을 문제풀이에 적용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습을 했습니다 바로 중단원 필수 개념 체크 내가 빠져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매 중단원별로 필수 개념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이렇게 장풍이랑 같이 빈칸을 채우면서 이 단원에서 어떤 개념이 중요했는지 그리고 우리 풍마이들은 꼭 어떤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 중요한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용어 암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워밍업도 끝냈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용어 정리도 끝냈다면 이제 바로 실전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진정한 문제풀이의 차례입니다 바로 내신 시험을 대비할 때 문제를 풀어보기 편하도록 중단원별로 장풍이가 문제를 한번 담아봤고요 모든 문제는 사실 내신 시험 유형으로 실제 기출과 그리고 이 연구소 내에서 제작된 문제를 적절히 분배를 해보았고 그리고 난이도 조절도 한번 신경 써보았습니다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서수령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신 시험 대비에 아주 완벽하게 준비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보다가 그냥 멍하니 강의만 봅니다 내가 분명 한 시간 앉아있기를 했는데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더라 막상 무엇을 공부했는가 생각하면 하얀 백지상 테이프 마이들 있습니다 아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허투루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강의 듣고 그럼 뭐 해야 돼? 혼자 복습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강의를 보면서 내가 보면서 한 번에 끝낸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강의를 들을 때는 멍하니 그냥 영상을 멍하니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바빠져야 돼 어떻게 눈도 바빠야 됩니다 손도 바빠야 됩니다 입도 바빠야 됩니다 눈과 손을 같이 막 움직이면서 그리고 장풍이 암기법을 같이 함께 흥얼거리는 거죠 그러면 손, 눈, 입, 귀 반복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념 이해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용어들을 잘 암기해야 되고 용어를 잘 알아둬야 된다는 것 이 암기가 선행이 되어야지 이해가 좀 더 쉽고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장풍이는 암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암기를 통한 이해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용어들을 어떻게 외우느냐 이거야 외울 내용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 그치? 그래서 우리 흥마이드를 준비하면서 얘들아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암기까지 할 수 있게끔 장풍이가 암기법, 암기가 필요해 그럼 장풍의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부교제 있어요 부교제로 제공되는 남한볼레 이 남한볼레는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노트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복습 교제로 남한볼레를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얘들아 이런 것이 있어요 강의를 보면서 같이 쓰니까 또 강의를 놓칠 때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강의를 흘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을 때는 한번 집중을 해 장풍이의 말에 집중을 해 그리고 백지 같은데 막 쓰란 말이야 추가적으로 필기를 한 다음에요 그리고 이 남한볼레에다가 다시 어떻게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면서 강의를 들었던 걸 한번 생각해보면서 교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즉 복습할 때 남한볼레 부교제를 활용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남한볼레 남한쓸레는 나의 완벽한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는 단어명 주요 개념 이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정리할 수 있는 남한의 노트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한볼레는요 OX 복습 문제도 있습니다 그 OX 복습 문제로 복습도 해주시고 백지노트처럼 내가 공부한 내용을 남한쓸레 한번 쭉 적어보면서 내가 적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본교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X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면 완벽한 복습이 되는 것이지요 끝이야 완벽하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또 아닙니다 우리 풍마이들 올해 새롭게 추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남한알레 풍마이들이 남한쓸레 내용을 채워놓다 보면요 내가 채워놓는 게 맞는 건가?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되겠지? 헷갈려는 풍마이들이 은근 많았어요 자 그럼 우리 풍마이들을 위해서 장풍이가 직접 진짜 한 땀 한 땀 다 써내려간 다 내가 썼어 진짜 장풍이의 필기 비밀 노트도 제공이 됩니다 바로 남한알레 우리 풍마이들 복습까지 아주 그냥 강의부터 복습까지 완벽하게 설계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 풍마이들 고1통학고학 성적 지금부터 장풍이랑 같이 한 번 쭉 끌어올려 봅시다 장풍이가 이렇게 자신있게 그리고 꼼꼼하게 야심차게 준비한 너만 봐 이 너만 봐는요 개념설명 42강 내신시험 대비 문제 풀이 강의 18강 총 60강으로 꾸며 봤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주 3강 이상 업로드 할 것을 약속! 풍마이들 드디어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우리 풍마이들과 같이 장풍이는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장풍이와 함께한 시간이 절대로 후회되지 않도록 장풍이도 최선을 다해서 과학을 이해시켜 드릴 것이고 우리 풍마이들이 끝까지 완강할 수 있도록 잘 이끌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최선 그 최선을 한 번 다해 봅시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통학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장풍이와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지금까지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우리 풍마이들 풍마니 Forever Forever